자 매산초등학교의 고현우 선수가 홍이구요 그리고 국가대표 석사태권도장 이주성 선수가 청코너에 있겠습니다 지금 관중 속에서도, 관중 속에서도 체크를 하고 있네요 아 그렇군요 경기 주문을 하고 있으네요 자, 이 저희 앞에 있는 이 3코너, 3번 매트가 메인 매트입니다 자 결승전 시작됐습니다 자 남자초등학교 6학년 패더급 결승전입니다 공격을 한 번 하고 그치는 게 아니고 돌려차고 아프리기하고 또 돌려차기 연결합니다 네, 청선수 이주성 그리고 홍선수 고현우입니다 자 신중한데요 네, 아직 포인트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발도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도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깔끔해야 돼요 네 깔끔해요, 그냥 퉁 차면 안 돼요 아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아프리기요 아프리기요 저거 권한인도 발술이에요 그렇군요 돌려차기도 아닙니다 저건 지금 아주 권한이 돼요 생활체육 선수들이 이것까지 가능하군요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차이가 없을 정도예요, 지금 보니까 네, 홍선수 고현우 선수가 먼저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돌려차기요 아 지금 머리 쪽을 계속 노리고 있어요 네, 아니 정말 좋습니다 네, 고현우 선수가 넘어지면서 청선수 이주성 선수에게 포인트가 기록이 됐습니다 1대3, 자 이번 경기는 포인트가 많이 났나요 자 공격 주문하고 있는 심판, 넘어졌어요 자 감점이 되겠죠 그렇죠 감점입니다 포인트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감점으로 3대2 1라운드 2초, 1초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 마무리됐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견제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견제할 시간이 없어요 몸통만 보이면은 바로 발이 나가는 거예요 조금만 늦어지면 시간이 없습니다 네, 뺏깁니다, 뺏겨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라운드 때 양 팀 세컨에서는 상당히 네, 물러서지 말라고 세컨 주문하는 것 같아요, 서로가 네, 액션만 봐도 알 수 있네요 네, 그래요 네, 공격적으로 나가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받아치든지 안 그러면 한 스텝 빠졌다가 바로 차든지 네, 네 자 두 선수의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이주성 한 점 뒤져있고요 네, 돌려차기, 돌려차기 성공했을 걸 네, 돌려차기는 거예요 이주성 첫번째 아, 또 3점이에요 아, 또 3점이에요 네, 왼발 돌려차기 좋았어요 청도 좋았습니다, 요번에 아, 지금 6개월 경점 팽팽하게 갑니다 자, 고현우 선수는 큰 기술로 지금 6점을 얻었고요 두 번으로 아 자, 포인트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큰 기술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고현우, 이주성 선수 청 선수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발차기 고현우가 2점 앞서갑니다, 6개 8 자, 고현우 선수에게 2점이 먼저 주어졌고요 공격 얼굴 맞았어요 네, 얼굴 돌려차기 아, 홍 돌려차기 아 좋았어요 홍 선수가 상당히 큰 기술을 노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고득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난타전, 하지만 포인트는 홍 선수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가려서 안보이고 있네요 네 6 대 15 고현우 선수가 많이 앞서있습니다 2라운드 2초 남았고요. 1초 이렇게 2라운드까지 마무리됐습니다. 2라운드는 난타전이었는데 역시 홍선수, 고현우 선수가 큰 기술로 포인트를 많이 얻어냈습니다. 반면에 이 청선수, 이주성 선수가 조금 고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처음에 청선수가 난이현우는 팔차리기를 몇 번 시도했어요. 잘 했는데 홍선수가 바다차기를 아주 즉시 즉소에 타이밍을 잘 노려가지고 득점으로 미웠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청선수 이제 남은 1분동안 못했던 건 있고요. 이제 2라운드에만 좀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충분히 기회가 있어요. 너무 긴 동작을 시도하지 않고 짧게 짧게 보다가 롱타임을 보다가 좋아요. 3점짜리보다 2점짜리 계속해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돌려차기 성공! 네 맞죠? 포인트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되치기 곧바로. 또 받아차기 또. 예 8대17. 자 맞고 나서 포인트를 내주지만 본인도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돌려차기! 자 8대17. 돌려차기 조금 약했어요. 네. 돌려차기도 득점이 가차웠고. 미차기도 가차웠는데 득점으로 표출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넘어졌기 때문에 감점만 있었고요. 저 2단 보세요. 아 기술이 좋네요. 예 좋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또 머리 기술 들어갑니다. 좋았습니다. 예 좋아요. 고현우 선수가 몇 개인가요? 오늘 머리 쪽으로 가는 발차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한 번 찍기! 예. 자 이번엔 포인트 기록 안 됐어요. 9대20 남은 시간 25초. 이렇게 뜬 걸 줄은 몰랐습니다. 네 잘합니다. 잘해요. 자 지금 시간이 없는 이주성 선수인데요. 9대20 이주성 선수는 공격해야 되는데 많이 지쳐 있습니다. 고현우 선수가 본인이 지금 유리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자 이주성 선수가 득점이 나왔습니다만. 자 마지막에 마무리가 됩니다. 득점이 나왔지만 뒤집는 데는 옆 부족이었습니다. 고현우 선수. 매산초등학교의 고현우 선수 홍 선수가 남자초등학교 6학년부 패더급 우승 태권왕이 됐습니다. 고현우 선수. 고현우 선수 anal Sanders. equival장은 바라 Romanой. 고현우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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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핵에서 못 이렀 Gonnaiam 자는 이미지하quela 다 Namen 석cc konnten. 달달이 되는 상 inside piece. 바닥에 확률이 안 되고 beans simplement army перек deferred. 그래서 간단하게 갈수 채 입 occup'mierten.